수학의 답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2차 함수 19학위 세 번째 유형입니다. 자 여러분들 2차 함수 19학위는 총 4개의 유형이 있고요. 보통 학교 시험의 2개 정도가 그 중에 출제가 될 만큼 시험에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게 바로 2차 함수 19학위라는 파트인데요.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라고 불리우는 유형입니다. 보통 우리는 두 개의 유형, 네 개 중에 두 개의 유형은 꼭지점에 관련된 게 나오는 유형이에요. 즉 꼭지점이 대놓고 주어지거나 아니면 축이 주어지게 되면 y는 a에 x-p의 제곱 플러스 q, 완전 제곱 묶여있는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있죠. 그냥 꼭지점이 아니에요. 그럴 때는 누구를 이용하냐면 바로 전개된 식이 있었죠. y는 a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한다는 거. 이것이 일단 오늘 첫 번째 수학의 답입니다. 아 꼭지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세 점이 주어졌을 땐 완전 제곱씩 이용하는 게 아니라 쭉 펼쳐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이 형태를 이용할 거고 여기서 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a, b, c를 숫자로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. 결론이. 됐죠? 근데 a, b, c를 숫자로 바꿀 건데 이 중에 하나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딱 잡아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세 점 중 누가 특이합니까? 뭐 다 특이해 보여요? 누가 특이합니까? 이게 특이한 거예요. 왜? x가 0일 때 y의 값. 뭐죠? y? 절편. 그것이 바로 뭡니까? c입니다. 그래서 c의 값은 계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 점 중에 x가 0일 때 y의 값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c가 된다. 이걸 기억해야 돼. 그럼 일단 a, b 두 개만 구하면 되죠. 자, 결국 식이 현재 어디까지입니까?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제 5까지 나온 거니까 식 구하겠다. a, b만 숫자로 바꿔주면 끝.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a, b 두 개잖아요.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해? 두 개 필요해. 그 두 개의 조건이 뭐예요? 나머지 두 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이 문제의 흐름이 이해가 됩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, 9를 한번 대입하면 a, b에 대한 식. 그 다음에 1, 9를 한번 대입하면 또 a,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. 그럼 그걸 뭐 할 거야? 연립할 차례죠. 그래서 a, b를 구한다. 여기까지가 식을 구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마이너스 2, 9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1, 9를 대입해보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식은 4a 마이너스 2b는 4이다 해서 양변 2로 나누면 2a 빼기 b는 2까지 나오고요. 자, 두 번째 거 뭐 여기까지는 이건 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쭉 갈 수 있겠죠. 3a가 6이니까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도 2가 된다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. 아, a, b가 다 나왔어.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a, b에 대입하는 거죠. a가 2 나왔고 b도 2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. 이 식이 일단은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식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? 그것의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.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쳐줘라 이 얘기겠죠. 자, 상수항이 뭐 필요해요? 당연히 이거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고치는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. 뒤에 선생님이 왜 점점점했죠?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꼭지점의 x좌표. 뭐예요? 마이너스 2분의 1 콤바 0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. 여기까지 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.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차 함수 식구하기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? 지나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아, 그 중에 y절편, 즉 x가 0일 때 y의 값이 나와 있고 나머지 두 점이 있으면 뭘 이용한다? 전개식을 이용한다.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. c, 이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문제입니다.